진짜 이거 이거 왠지 보습 장식인 것 같은데서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적중되면 비슷한 약간 악세사리 나온 거를 예예예 그니까 그니까 차라리 그거 같았어요 동대문 청계천 옆에 악세사리만 가도 어마어마한 게 많아갖고 이만한 사이즈는 보통 한 2천원? 그 정도 이상입니다 천원 2천원 이상입니다 떡 같은 거 먹고